3월 학평 4월 학평에 대한 총평을 선생님이 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3월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은 학평으로는 3월이고 이제 시즌은 5월이죠 이제 5워부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친구들이 시험 봐서 느꼈겠지만 난이도는 어땠을까 난이도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난이도가 없어요 하 근데 이게 좀 이러면 또 충격받잖아 그렇지 우리 모든 시험을 못 본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좀 부드럽게 중 하 정도 합시다 알겠죠? 절대로 고난도 보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3월 달이라 원래 컷은 좀 낮을 건데 이 정도 만약에 난이도로 수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전혀 없어져요 1컷이 50이야 무조건 이거는 근데 이제 3월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집계를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1컷은 47에서 48 2컷은 45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3컷이 한 41 1, 2쯤 될 건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제가 또 하나 개정됐기 때문에 단원별로 어떻게 나올 건데 원래는 예전에는 각 단원별로 5개씩 나왔었어 근데 올해 어디선가 내가 수업 때 얘기한 것 같은데 4단원이 양이 많고요 3단원 양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1단원이 예전보다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자 봤더니 역시나 4단원에서 6문항이 주제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원별로 선생님이 문항번호를 써놨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그나마 주요한 문항이 있다면 만약에 틀렸다면 여기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뭐 그렇다고 여기 난이도가 있느냐 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4단원에서 새로운 단원에서 이제 나오는데 문항이 많다는 건 잡스러운 단원이 많잖아요 1번에서 나왔던 발열 흡열 과정 동적 표현 과정 이런 건 절대로 계산문항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그낭 구당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몇 점이냐 그건 신경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써줄까 1컷은 내가 봤을 때는 47, 48 정도 2컷은 한 40안 5 정도 봅니다 다음에 3컷을 나는 한 40안 1에서 42쯤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시험이 생각보다 선생님이 역대 만약에 5년 동안의 기출 3월 학표 아니면 떠나서 1년에 보는 7번의 시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대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상위권들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게 실망스럽거든 또한 대신에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약간의 희망적인 거잖아 꽤 많이 풀 수 있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쉽지 않아? 그럼 이번 시험에서 너 몇 점 맞았니? 나 47 맞았어 이렇다 해서 너가 다음 시험에 47 라운드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난이도가 없는 시험에 이런 휴증이 좀 있어 난 3월에 분명 이번 시험 잘 봤다? 근데 갑자기 4월에 4월 보고서 또 보겠죠 우리가 5월에 보겠지만 자 이때 47로 유지가 되는 친구가 있고요 이제 기분이 탄탄한 친구인데 하나 실수했었던 거야 그치? 여기서는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똑같이 맞춘 거고 또한 친구는 3월에 이번 시험에서 47 나왔다 하더라도 4월 시험에서 37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데미지가 상당히 올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근데 4월 학평 점수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3월 학평 점수가 3월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이때 선생님이 그냥 딱 어떤 점수를 특정할 수는 없어서 그냥 40점 정도를 봤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40점이 넘어간 친구 이상 40점이 안 되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서 좀 해볼게요 40점 이상 나왔다는 건 그래도 쉬운 시험이지만 개념은 잘 잡혔다라고 볼 수 있죠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있다 근데 이 개념이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봐주기를 바랍니다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문제를 계속해서 풀지 않으면 간박이 떨어지거든 근데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가 있나 과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예를 들면 선생님의 두근두근 모의고사가 있죠 두근두근 모의고사가 선생님 판단으로 이 3월 학평보다 5배는 어렵습니다 두근두근 가지고 난이도를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자기 상태를 그래서 이거 꼭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최상위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킬러 단원 있죠 킬러 단원은 중화 파트와 양적 계산 파트가 있어요 이 둘 다 이번 시험에서도 변별력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 사실은 이번에 중화를 풀었다고 해서 앞으로 중화를 꾸준히 맞출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양적해서 마찬가지거든 그때그때 문제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형 자체가 이거는 끝이 없는 공부고 계속 앞으로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 우리의 학습 내용인 거야 이거를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겠는데 최상위라면 이게 우선이 되겠지만 만약에 40점 초반자다 그러면 최상위 정도는 아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아 위에 계단 우선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방 주인권 친구들 40점이 안 되는 친구인데 인간적으로 핑계 실수 이런 핑계는 되지 맙시다 알겠죠? 이렇게 시험이 쉬운데 실수했다는 거 어려우면 실수 더 나와 받아들이고 알겠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자 이 친구는 뭐라고 써있어 내가 단원별로 공부해보자 다시 한번 공부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 단원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1단원 2단원 친구들마다 다른데 양적계산과 중화는 빼고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이건 킬로단이라 끝이 없어 그러면 양적계산 중화와 양적계산을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에는 이 중에 어느 단원이 가장 어렵냐는 거야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나는 어떤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얘가 여기가 가장 어려워 그 다음에 나는 1단원은 그래도 쏘쏘 괜찮아 양적계산만 뺀다면 괜찮아 무난해 그 다음에 2, 3단원 중에서 2단원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자 이런 친구들이라면 이때는 공부를 뭐 하냐면 많은 친구들이 어려운 단원 얘는 여기는 무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공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거는 그닥 좋지 않다 알겠지? 얘가 만약에 어려워? 그럼 이건 잠시 내둬 대신에 자 이 4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다음 몰고사 또는 6월 평가원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1, 2, 3단원을 무조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문제 풀고 반복해주는 거야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1, 2, 3단원 여기서 양적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내가 다 맞출 자신이 있다 이 상태에서 6월 평가원 들어가면 걔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되게 전략적으로 잘하는 친구야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단원이 있으니까 여기를 막 판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는 완벽하냐? 그런 친구 없거든요 여기도 개념적 누수가 많아요 그리고 문항풀이가 잘 안 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게 아니잖아 공부를 해봤는데 어려운 거잖아 그 얘기는 한 번에 잡히지 않아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6월 평가원 딱 봤는데 여기는 역시나 어려워서 좀 못 풀고 여기는 아 풀었었는데 까먹어서 못 풀고 그럼 전수가 초토화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멘탈 나간단 말이죠 알겠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내가 만약에 가장 어려운 단원이 4단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일단 6월 평가원까지 1, 2, 3단원에서 1단원 양적계산 한 문제 제외하고 전부 다 때를 잡기 목표 세워요 그래서 6월 학평에서 1, 2, 3단원 양적계산 빼고 다 맞아야 돼 그게 목표인 거야 그럼 여기 4단원 다 틀리니? 그러지 않잖아요 4단원도 쉬운 거 있거든요 그래서 6월 평가원에서 일단 원하는 점수가 아니라 원하는 문항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6월 평가가 끝나면 당연히 4단원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문제를 계속 풀면서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야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어렵다 나는 여기도 너무 어려운데 여기도 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잖아 일단은 많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1단원이 많이 어렵고 1단원과 4단원이 많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돼요 대신에 확실하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런 친구는 6월 평가원까지 또는 다음 목요일까지 2단원과 3단원 여기는 계산이 없거든요 여기는 정말 노력한 만큼 나오는 데잖아 양도 없어 별로 사실은요 외울 거 좀 외워주고 문제 많이 풀면 무조건 여기는 잘 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2단원 3단원을 파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끝나고 1단원 다시 한번 잡아주고 여름부터 4단원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럼 전략이 보여야 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알겠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실제로는요 모의고사가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있어요 수능 전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3월 끝나면 뭐만 세우냐면 다음엔 잘 봐야지 또는 다음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음 모의고사까지 대비 과정이 전혀 없어 그냥 막 매일매일 학원 숙지, 학교 이런 거 하다 바빠요 그러면 시간이 후딱 가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3월 학평보다는 더 확실하게 나은 상황에서 실력적으로 나아진 상태에서의 4월 학평을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 알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인사까지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화이팅! 5월 학평보다는 더 확실하게 나아진 상태에서의 4월 학평을 만나게 됐어요 1월 학평보다는 더 확실하게 나아진 상태에서의 5월 학평을 만나게 됐습니다 천사옴을 만나게 됐습니다